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정착민이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피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포인트가 10포인트가 됐고 어느정도 재료를 또 모았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게 방어 시스템 방어 시스템 빠밤 이걸 먼저 만들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착륙장 착륙장도 괜찮다 착륙장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저장 모듈을 위로 쭉쭉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방어 시스템을 여기다가 올려주시면은 되고 그 다음에 T를 눌러서 추직 추직 아 이거 회전시켜 회전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은 방어 시스템이 20%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 패널 70% 아 두 개 더 만들어야 되겠네요 1450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 하나 더 놔야 돼요 이거 하나 더 놔야 되고 노란색이 너무 좀 부족하죠 실리콘 실리콘 공장을 어쨌든 놔줘야 되고 그러면은 이걸 놓고 업그레이드 해주고 다시 실리콘 공장을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는데 야 너 실리콘 공장 오케이 이쪽을 해서 실리콘 공장 오케이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고요 T를 놔서 이쪽 이쪽 해주시면은 실리콘 많이 나올 거고요 8포인트 여기다가 하나 더 놔서 창고를 더 올려요 지금 70%니까 90%만 되더라도 방어전지가 90%만 되더라도 음 참 좋기 때문에 창고 하나 더 입구를 이쪽으로 놓고 놓고 이쪽에다가 T를 놓고 연결해 주시면은 되고 음 이쪽에다가 또 창고를 쌓아요 쌓아 놓고 이제 방어시스템 노란색 209개나 필요하구나 노란색 노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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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퉁퉁퉁퉁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체크하라 노란색 실리콘 이러한 실리콘 더 나와버려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고요 나들이 파업이 끝나야 돼요 빨리 파업 끝났다 오케이 파업 끝났다 탭키 눌러보시면은 이제 어 이쪽 보시면은 70% 짜리 얘 취소시키고 실리콘 했다가 아니야 아니야 이거 나와야 의미 없다 이게 좋은 거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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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와 너 나오고 여기다 다시 놓고 이거 이게 저는 좋은 거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맨 1층에다가 이렇게 놓아 주시면 배정된 모듈과 직접 연결된 동일한 자원 생산모듈 이런 것들 하면은 40% 증가가 되지 않을까 보세요 엄청나죠 저런 거다 오 성공적으로 회피했습니다 회피했어요 회피했어 한번 회피했어 90% 만들어야죠 90% 한번 가자 가자 난이도 좋죠 정착 및 좋아졌기 때문에 탭키 눌러보시면은 위 아래 하나씩만 있으면 될 거 같고 뭐 있니 여기? 최하층? 음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좀 없앤 다음에 뭐냐?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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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방어시스템 방어시스템 가동 우선 이거 재난부터 재난부터 없애주는 게 이 게임은 참 좋아요 90%이긴 하지만 저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100% 때려야 돼요 그래야 게임이 편해집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다 됐기 때문에 여기다가 시프트를 해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다닥 올려준 다음에 이거 하나 더 넣어 주면은 완벽해지죠 그러니까 시프트 높은 시프트 여기다가 아니야 철거 그 다음에 낮은 거 하나 낮은 거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하나 더 넣어주면 이제 완벽한 방어 시스템으로 저는 과연 4분 안에 재료가 다 쌓일 것이냐 빠밤 이제 그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들 3,4,3,4,3,4,7 됐다 다 연구하면 되고 소방의 운유닛은 아직 필요 없고 재난이 생길 필요 없으니까 핵관리도 방사능 누출로 인한 그게 없을 거 아니 생기나? 뭐 이거 정도는 해도 되겠다 착륙장 착륙장도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거부터 죄다 연구 때리고요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방사능 방사능 방사능도 해야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오케이 수경재배 이것들 하는 법 이제 알았으니까 야 이거 209 너희랑 진짜 오래 걸린다 분당 42개면은 5분이면은 200개밖에 안되네 이게 많은 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은 지금 2분 30초 남았기 때문에 가까스로 될 듯 하면서도 안 될 듯한 느낌 아닌 느낌 음 그런 거 그 다음에 T를 눌러서 미리 설치를 해놓고 과연 누가 누가 빠를까 이게 빠를까 이게 빠를까요 당연히 이게 빠르겠네 지금 2분 남았는데 80개가 들어가니까 방어 시스템을 하나 더 높게 되면은 이제 모든 저주받은 이제 그거에서 해산이 되겠죠 이게 저는 이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솔직히 이벤트에 대해서 이제 더 부정적인 이런 이벤트를 더 이상 달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제가 하는 스토리대로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좋다 나와 빨리 됐다 여기다가 이제 확 놓아 주시면은 오케이 패널 열어서 경제 보면은 100% 이벤트 회피 이제 저는 100%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선 이 수직 파이프를 철거하고 여기다가 여기다 하나 연결하고 여기다 연결한 다음에 여기가 지금 이쪽으로 연결해 주면은 여기가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이쪽에다가 놓고 어차피 이쪽에다가 더이상 뭔가를 지을 게 없기 때문에 넣어 주시면은 전력 공급되고 여기도 이제 여기다 T 하나 더 연결이 가능해지죠 여기 십자가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이제 32 22 31 40 많이 나오죠 이 정도면은 뭐 굳이 2단계 건물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잘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됐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다가 하나 더 만들어도 돼요 지맥 태양 이거를 여기다 하나 더 만들어도 되고 가지고 그냥 더 만들죠 놓고 태양 놓고 T 일자 놓고 돌려 돌릴까 돌리죠 이거 돌려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U자형을 야 놓아 주시면 되구요 음 잠깐만 안 된다고 방금 뭐 때문에 뭔가 지금 된거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거에요 분명히 전체적으로 일시적으로 잠시 떨어진거에요 잠시 올라갈겁니다 올라갈거고 그 다음에 좋아요 뭐 전체적으로 이런식으로 해놓으시면 되고 한번 해왔다고 100% 효율로 잘 됐고 이제 이제 솔직히 이 상태에서 로켓까지 가도 될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30까지 30까지 그러면 연구를 이제 얻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기다가 연구소를 위에다 하나 올릴 수가 있을거에요 연구소 아니 연구소가 아니라 관측소 올릴 수 있죠 어 어 어 이 정도면 충분히 오예 모든 재료비용이 10% 파이프 비용은 30% 감소 파이프 비용이 그렇게 큰가 모든 재료비용은 10% 감소시킵니다 비용이 15% 감소합니다 모든 비용이 낮죠 음 모든 비용 감소를 시키고 이 온실 이상은 올릴 수가 없어요 온실은 4층까지밖에 배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이상은 안되고 여기로는 다른걸 놔줘야 됩니다 뭐 실리콘이라든지 실리콘 놔주고 관측소 놔줘도 되고 근데 여기다가는 지금 이거죠 이거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잠깐만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관측소를 하나 놓는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을거에요 분명히 그리고 100% 다 늘어나고 있죠 오케이 효율이 정착민 의혹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관측소를 하나 놓더라도 문제없다 그리고 봤을때 또 뭐냐 부정 부정 한 명 왔잖아 제발 제발 2배 2배 오케이 운이 좋다 자 그럼 이제 관측소가 2개죠 관측소 2개가 됐고 이제 2,100까지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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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좀 모아야 되겠죠 30포인트를 30포인트를 더 모아야 되니까 부족한 부분 숙소를 이제 좀 더 더 많이 만들어줘서 인구를 좀 더 빨리 데리고 오게끔 올린 다음에 또 관측소를 하나 놓는 거죠 숙소를 딱 여기까지 올린 다음에 놓고 놓고 여기다가 관측소를 하나 더 딱 놓아주시면은 이쪽으로 연결해야 되나 이쪽이구나 여기가 아니구나 이쪽으로 해서 연결해 주시면 되고 뭐 굳이 굳이 여기에 배치할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문제는 없죠 음 이렇게 하시면 돼요 42 37 27 32 충분히 많아요 지진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죠 이벤트 따위는 음 회피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회피가 가능해요 100%니까 나이스 이 게임이 약간 좀 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쉬워요 방어 시스템을 먼저 업그레이드 해주면은 무조건 이제 부정적인 이벤트 따위는 사라지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는 여기 인구가 두 명이 좋았기 때문에 회피가 되고 잘 되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인구 여기로 올려요 엔터 야 잠깐만 꼬였는데 뭐 꼬일 필요는 없죠 여기다가 수직 파이프 모아주시고 엔터 하나 더 놓고 탭 기 눌러 보신 다음에 여기서 배치 취소 시키고 맨 위로 올린 다음에 이거 놓고 얘 솔직히 이거 빼봐도 빼보도록 하죠 밑에 있으니까 70% 있으니까 70% 있으니까 한번 보죠 그리고 좀 더 빨리 받으면 좋으니까 하퍼를 여기다가 놓아야 될 의미가 없네 관측 쏘니까 최상수직 파이프 최상수직 파이프 최하층 이게 낫겠다 그러면은 두 배짜리를 빼요 빼보죠 배치 취소를 하고 여기다가 올리비아 놓고 광역 30포인트를 빨리 얻어가지고 다음 진행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엔터 만약에 그 층 이거 같은 거 얘 얘 같은 데가 나오면은 여기다 엔터 쪽에다 놓으면 좋겠죠 여기 지금 이제 봐야 돼요 이게 이제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떨어지면은 여기다 두 배짜리를 다시 놔줘야 되고 한 명이라도 다시 넣어줘야 되고 만약에 오른다 싶으면은 지금 이 상태로 유지를 해도 되고요 구체합 음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됐어요 바로 옆에 따도 지을 수 있나? 이쪽으로 옆으로 이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이쪽은 안 될 것 같고 이제 이쪽으로 나가면서 진행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거잖아요 이거 발사장 발사장 설계도를 만들어서 로켓 보급을 해가지고 날려보내자 지금 이제 목표가 그거기 때문에 우주 셔틀 굳이 추방할 능력 있을 필요 없고 이게 안 해봤죠 저온 모듈 그리고 이것들 안 해봤고 이것도 한 번쯤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지금 가장 부족한 게 이거죠 나노 설계도를 한 번 궁금하니까 로켓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해요 어차피 뭐 금방 할 필요는 없고 안 해봤던 것들 이거 두 개 한 번 해보고 저것도 기다렸다 어차피 이제 자원들도 막 천몇 개씩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죠 이건 이제 빼고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2초마다 이건 그냥 그러니까 마지막 거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이 궁금했어요 이거는 보시면은 5초마다 두 개를 얻지만 마이너스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가 없다 무조건 2초마다 그냥 막 쭉쭉쭉쭉쭉쭉쭉 얻어버리기 때문에 한 번 궁금해서 해본 거고 60초 이내에 이곳에 배전된 정착민을 치료하며 하트를 100% 회복시킵니다 와우 60초 이내에 이곳에 배전된 정착민을 치료하며 와 1분 이거 이제 필요 없죠 100% 적용이 됩니다 오케이 100% 적용이 됩니다 아마 이거 빼도 이거 빼도 될 거예요 더 많이 쌓았기 때문에 이거 빼도 될 거예요 근데 그냥 놓쳐 다른 데는 놓을 데가 없으니까 다른 데는 놓을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고 과학력도 이제 빨리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면은 하트 이거 여기다 놓을 필요 없어요 아니다 그쵸 아니다 놓을 의미가 있네 이 여기도 그러면은 50%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놓을 필요는 있네요 놓을 필요는 있다 이렇게 놓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온실을 음 하나 또 놓아줘도 될 것 같고 철거하고 여기다 티를 놓고 음 온실 왜? 왜? 100%인데 왜? 어휴 나 어디야? 수리 이거는 그것과 상관이 없구나 어? 왜? 왜? 왜 이게 발생했을까요? 100%인데 죽음 저희 음 이벤트 표형률이 100%인데 왜 그랬을까요? 어쨌든 이건 의미가 없다 그쵸? 100%니까 의료실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거 상관없죠? 이것도 상관없고 이거 업그레이드 해주는 게 낫겠다 하나씩만 업그레이드 해줘도 2초당 하나라는 것은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다 이거 이거 다 업그레이드 해주면은 이것도 전부 다 2초당 하나씩 나오게끔 해줄 거예요 2초당 하나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이거 12초마다 하나인데 2초마다 하나라는 것은 6개당 하나라는 거예요 6개 6개 지어놓은 것과 하나랑 똑같다 근데 거기다가 2배를 넣어버리면은 이제 12개 지은 거랑 똑같다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자원이 없습니다 2100까지 꾸준히 같이 올라갈 거예요 포인트도 그러면은 금방 또 쌓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기서 마치고 자료 좀 이제 재료 좀 제가 좀 많이 모아 놓은 다음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일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